짜란 소주 DVD가 왔습니다 일단 저기 3개는 제꺼구요 이거 하나는 주소를 예전집으로 적어서 제가 직접 가져온 저희 회사 팀장님의 택배입니다 일단 첫번째로 얘부터 뜯어볼게요 소주 일단 이 아기들로 비벼볼게요 제발 나와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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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렇게 인어 사진? 엽서같은게 들어있구요 한번 뜯어볼게요 아 엽서구나 뭐야 13613 나 또 감동받네 어 김조라단씨 미쳤네 금발 윤기 고소합니다 어 진짜 예뻐 오마이갓 진짜 예쁘다 아니 일단 이 엽서만 해도 너무 만족스러운데 오모오모 그 다음 이렇게 꼽아가지고 만드는 스탠드인가봐요 이거는 뭐 나중에 만들고 제발 아마 이 포토북 안에 있겠죠? 제발 일단 이건 CD에요 자 한번씩 다들 보셔요 12강 3개요 오 이거는 차차 보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포카 어? 어떻게 한거야? 여기다 호비 너무 예뻐 귀여워 나 뭔가 맨날 호비 잡는데? 자 저에게는 아직 새 장자가 남았습니다 다음 박스 바로 뜯어볼게요 이번엔 정국이가 지금 대답했거든요 바로 뜯어볼게요 나 정복 피하려고 세번에 나가서 결제했단 말이야 나 정복 피하려고 세번에 나가서 결제했단 말이야 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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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천국이 암준이 똥 귀여워 완전히 이 꾸키오 세트도 저한테 왔는데요? 귀여워 저에게는 마지막 하나의 DVD가 담았습니다 진짜 간절해요 진짜 간절해요 어떡해 미쳤다 또 먼저 어떡해 나 드디어 3트만에 전국잡이 된거니? 진짜 이뻐 어떡해 미쳤나봐 나 성공하는 차입니다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자 이제 마지막 저희 회사 팀장님껄 제가 대입강을 해보겠습니다 이민중 팀장님께 석진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들리니? 얘들아 들리니? 어머 지금 석진이가 넘어진걸 봐서는 석진이가 나온답니다 바로 뜯어볼게요 자 누구야 누구야? 윤기 중복없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씩 왔냐? 너무 예뻐 어떡해 짱타임 이쁘쥬? 어쩜 좋아 너무 이쁘잖아 얘들아 이렇게 이쁘면 되겠어? 대종이 자 그럼 아까 제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우리 포토북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저희가 포토북이구요 너무 깨알찌개 에너지들이 풍선이 이렇게 들고 있구요 다시 넘겨봅시다 솔직히 이거 소우주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이 현장에 봤으면 얼마나 재밌게 썼겠어요 이증원하당시도 봐야되는데 너무 아쉬워 진짜 이쁘다 사진셀렉 무엇 진짜 이쁘다 은발 호기 레전드 금발 은발 지금 둘이서 뭐하나 너무 이뻐 그 지민이 바가지머리에 그 나시 이럴줍나 정국이 오마이갓 진짜 이뻐 어떡해 미쳐나봐 너무 이뻐 내 사랑 짱 이뻐 짱 이뻐 진짜 이쁘다 얘들아 너무 이쁘거 아니야 김석진 고고삽니다 진짜 이쁘다 어 미쳤나봐 기절 대박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귀엽고 잘생겼어 아 이걸 봤어야 되는데 내가 아 너무 아쉬워 어 지금 할 때 내가 진짜 이거를 실물로 못 본게 하니라 오마이갓 다들 집중 미쳤는데 미쳤는데 제가 말한게 바로 이거에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미쳤다 정국이 이 옷도 진짜 어 나 기절해 정국이 완전히 젖어버렸어 너무 이뻐 미쳤나 휴먼 어마이갓 야 진짜 이거 보인 와 신이래요 어 진짜 이뻐 잘라서 붙이고다니면 안되나 어 진짜 한개 어 진짜 이 쌍구리 너무 귀엽잖아 진짜 이쁘다 어 나도 플루시라이트 들 수 있는데 아 진짜 이쁘다 이렇게 아 귀여워 완전 양송이 아니냐고요 어우 진짜 이쁘다 아 이뻐 어떠 쫙 헥 햄찌 된장 귀여워 미쳤나 봐 второй 째날 미쳤어 미쳤어 진짜 그쵸 완강 지민이 완강 태양이 버터 아 진짜 미쳤지 어 얼굴이 무슨 왁이 왁이야 어 나 미쳐 또 이 페이지 날 미안 페이지네 감사합니다 미쳤나 봐 진짜 예쁘다 아 이것도 치킨이 됐어 미치죠 남준이 진짜 쩔었는데 잊을 수 없어 이 착장 날치 나는 착장 사랑합니다 아 김남준 미니언기저 아 미쳤다 어 뭐야 이 페이지 섹시야 감사합니다 지금 머리 쓸어 넘기는 기절 어 진짜 미쳤나 어 겁나 예뻐 하트는 옳다니까요 어머 어머 완전 예뻐 사라 머리 내가 이거 하고 싶었던 건데 어떡해 내놔 짱 귀여워 미쳤나 봐 예쁘다 진짜 진짜 하이마를 잃었다 진짜 끝났대요 어 귀여워 이 나그랑 이렇게 귀여울 일인가 귀엽지 어 미쳤나 봐 너무 귀여워 이런 사진을 배경으로 하게 고화지를 주셨어야죠 이렇게 이쁜걸 여기에다가만 담으신다고요 진짜 이쁘다 금지노뎅 끝이래요 아쉬워 이렇게 끝이 났어요 여러분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안녕 안녕